우리 희랑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오 이쪽에도 많으셔 희랑별 이쪽에도 있어요? 이쪽에도 있고? 감사합니다 우리 청송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희재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고요 또 김희재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항상 응원해준 그리고 김희재가 오늘 청송 백작축제에 초대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김희재와 희랑별 김희재 팬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희랑별이십니까? 감사합니다 오늘 희랑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? 군수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저구적으로 많은 곳을 다니는데 팬클럽이 많이 오세요 근데 유독 청송이 올 때 팬클럽이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희랑별도 청송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지요? 오늘 백작축제 마음껏 즐기셨어요? 네 김희재도 봐서 좋으셨어요? 네 우리 청송국민 여러분 김희재 오늘 잘 왔습니까? 네 네 김희재 만나서 좋으셨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송 올 때마다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뵀는데요 건강한 모습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앵코리